어 여러분 저 다이아 다이아! 어 여러분 저 다이아 또! 어 다이아 다이아! 어 다이아 다이아! 어 진짜? 어 진짜 마다했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호짱! 민주와 함께하는 어 그래 그래 잘했어 너 근데 왜 이렇게 피가 없니? 내가 아까 많이 때렸어 아 그래? 어 많이 맞아 많이 맞아 민주와 함께하는 어 재밌는 황혼의 숲 너 거기 나와! 너 거기 무대 빠져 죽어! 빨리 나와! 내가 빨리 죽여줄게!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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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죽겠다! 어디야? 어? 뭐야? 쟤는 왜 TP를 해? 여튼 그래서 오늘은 황혼의 숲 모드 생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건데요 아세요 황혼의 숲 뭔지? 아니요 뭔지 몰라요! 와우! 와우! 정말 말 그대로 황혼의 숲에 가는건데 일단 갈려면 재료도 필요하고 어 우리가 채비를 해야돼 거기 무서운 애들이 많기 때문에 와우!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고기를 반세트씩 줄거구요 이 블랭크 매직 맵을 하나 가지고 가겠습니다 넵! 그래서 우리 일단은 이게 지금 배고픔이 달거고 계속 네! 어... 다이아몬드가 무조건 하나 필요하거든? 내가 또 다이아몬드하면 내가 또 잘 캐지 다이아몬드 캐 본적은 있어요? 아 그럼 나 7분만에 캐 본적 있어 어 진짜? 맞아요 그리고 이 꽃이 필요해 꽃 이거 꽃! 어 예스 꽃 내가 필요한건가? 아니 나는 할미꽃 하... 야 할미꽃도 꽃인데 쟤한테 비교하는건 좀 그렇지 않나? 일단 나무부터 캐 흩어져 흩어져 같은 나무 캐지 말고 어 오케이 쟤가 만주가 내꺼 훔쳐먹었어 여기서 캐겠어 허다다다다다다 허다다다다 일단 광지를 해야될거 아니야 우리가 넵 예스 그니까 일단 나무를 캐서 빨리 내려가는거 국경이로 만들어야겠죠 예스 예스 아주 기본이 됐구만 여튼 그러고 우리가 꽃을 캐야돼 꽃 꽃! 꽃이 필요해 갈래면 무슨색 꽃인가요? 그... 이런... 이런 민들레있잖아 이거 노란색 꽃하고 민들레? 어 이거 아니면 방금 민주 왜 나무 토했니? 아니 만들고 있는데 만들고 했는데 허차님이 뿌셨구나 아니 애가 갑자기 나무를 토했어 갑자기 후두둑 가자 이리로 꽃 찾으러 가자 어 꽃 저깄다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완전 많아 완전 많아 나이스 나이스 이거하고 빨간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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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갈래면 무조건 다이애가 필요해요 빨간꽃 빛들 여기 딱 좋네 여기 밑에 빠진다 조심해 민주야 민주 어 그래 그래 빨간꽃 어 저기 한꽃 있다 저기 꽃 왜 이렇게 많냐 여기 어 저기 많다 완전 많다 나이스 역시 꽃들이 많으니까 어 뭐야 오늘 도티님도 같이 하는거였나? 도티님 들어왔어? 어 어 와우 잠깐만 내가 일단 돌꽃갱이를 다 만들어줄테니까 네 기다려 오케이 돌 돌 나으로 조미를 좀 채겠어 나도 불을 좀 darkness 장점 나요 내가 호차님 일로 밑으로 쫙패패패패 네네 어 오케이 하나 둘 셋 야 민주 일로와 예 여기 넌 내려가 쭉쭉 너도 바로 다이아를 캐면 되는건가요? 예 바로 다이아를 캐면 되는데 될까요? 야! 야 민주야 죽어! 엄마 야 어 내가 죽였어 어 미안해 야 너 너무 밑에 안보고 가는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 안만 보고 가 너 너무 직진 아니니 인생이? 인생은 직진이지 아니 밑에 땅이 파여했는데 거기를 그냥 가면 어떡해 인벤세이브 해줄게 일단 서로 흩어져서 다이아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키도키 누가 먼저 찾나 과연 설마 민주가 먼저 찾진않겠지 맞아 설마 민주가 설마 마크 접어야지 그럼 마크 접어야지 진짜 마크 접어야지 큰일나 유튜브 큰일나 마크 접 마크 접나요? 어? 니가 먼저 찾으면? 어 아니 뭐 일단 좀 좀 좀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 꼭 찾는다고 그러니까 더 예약 다이아야 다이아가 다이아인거 아닐까? 하하 자 무시해주고요 하하 몬드립이죠 저거는 진짜 심각합니다 쟤를 왜 데려왔을까요? 게임 튼킬 뻔했어 방금 나 방금 자체 튕김 어 그러니까 뭘 캐면 쓸까? 넌 철국행이야 일단은 다이아를 찾아야 돼 철 좀 캐와 철 좀 철 좀? 오케이 나 철 들어야 되는데 너 나갈래? 강태 없나요? 너 나가고 싶냐? 아 너 나가고 싶냐고 잘하겠습니다 나 그래 뭐 누구 또 죽는 소리 난다 어디서 어 저 민주야 나한테 와 물뿌려줄게 어 그 전에 죽을 것 같긴 한데 아니 일단 와봐 어 나 왕 아 뭐야 왜 물 안 갔지 그래서? 나 진짜 물 설치해줬잖아 물이 널 피해갔어 모세야 너 모세? 모세 모세 야 너 물 설치해줬지 나한테 왜 아니 물 설치했어 나 진짜 물 설치했어 하 나는 너를 믿는다 가끔 아니 물 설치했다고 진짜로 믿는다 나는 그냥 일로 가야겠지 나도 새로운 구름 향했어 여기는 망했어 여기는 아니야 길이 아니야 어 뭐야 예스 제발 나와라 민주는 손이야 오 나 찾았어 찾았어 나한테 TP해 다 해본데? 어 찾았어 몇팀 필요해? 와 와 와 와 와 찾았어 줄게 도도동 와 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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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봐 근데 성대모사 미성대모사? 응 잘하지 뭐 아니야 그냥 하지마 에잉 에잉 미치 준비되어 준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야 오 잘하는데 근데? 좀 비슷했어 잘하죠 잘하죠 어 다시해봐 오 다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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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후 다이아 라고? 오 잠깐만 어디? 오디오 와따네 PP 해봐 오 오케 오오오오오오오오 짱이지 어 야 뭐하냐 너 뭐야 왜 안보여 으허아 뭐야 아핳 흐흫 이런 살인마 같으니라고 그래도 뜨리가 캣다 다이아 캣다 그래도 민주.. 민주 다음으로 민주.. 나 다음으로 그니까 crying 오 여러분 저 다이아. 다이아. 오 나 다이아 또 잤어, 진짜? 다이아에 신이 있어 ou двух dryer 편집 잘해 편집 잘해 어! 여러분 저 다이아 또! 어! 어! 다이아의 신 잠뜰! 어! 진짜? 아 진짜 대박이다 아 너무 제가 캐리하네요 다이아의 신 아 진짜 잠뜰 하드캐리다 진짜 잠뜰 하드캐리하네요 여기 편집자 돼 편집자 돼야 돼 어! 다이아 다이아! 어 나이스 나이스 룰루룰루 그렇지 민주보다 늦게 캘 수 없지 이게... 접어야지 그러면 그치 진짜 접어야지 진짜 10년 감수했다 근데 아 나 진짜 무서웠어 진짜로 제보다 못 캘까봐 직업 잃을 뻔 직업 잃을 뻔? 직업 잃을 뻔? 유튜버 반납할 뻔 그러니까 큰일 날 뻔 팬들 다 잃을 뻔 아 시간이 다 됐네요 다 됐어요? 여기만 둘러보고 나도 나갈게요 오케이 여기 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와요 아 마지막 다이야를 해야 될 텐데 잠뜰이가 또 마다 마다를 해야 될 텐데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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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마다 마다 어! 다이아 다이아! 어 진짜? 어 진짜 마다 했어? 마다 마다! 마다 마다! 우리 영광의 순간을 함께하자 어 이미 캤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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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먹은 것 아니 내가 먹었다고? 아니야 나 빡쳐서 못 먹어 지금 그래? 어 맛있다 오케이 마다 맛있 어 마다를 했으니까 깔끔하게 갈까 이제? 그래 깔끔하게 남아자 자 내가 여기 포탄을 만들게 잠깐만 우리 다이아! 어 다행이다 하나 남았지? 어 쉣 어 쉣 어 쉣 쉣 쉣 쉣 쉣 어 쉣 큰일 날 뻔 쉣 쉣 가서 다이아 또 깰 뻔 자 갑니다 누가 쉣 쉣 한 것 같은데 쉣 쉣 자 이렇게 꽃을 설치해주고 물 양동이 자 물 양동이 물 좀 포 물 우와 떨린다 간다 원 투 쓰리 아 어 뭐야 잠깐만 잠깐만 빨간 꽃도 좀 섞어야되나 이거? 나와봐 갈게 하나 둘 셋 야 이거 이상한데? 야 안가져 못 간다 못 간다 민준 저주 뭐지 이 저주는? 못 간다 꽃으로 여기를 한번 도배해보자 어? 못 간다 흐헤헣 아니야 이거 Хотя야대 쑣 니가 내칸 아 야 해볼게 정력 뭔 노랏 우라 다 버려amiento 가야겠다 hungrwi 자 여러분 여기가 황홀의 숲입니다 아 진짜 되게 평소에 못 보면 애들 되게 많아 양보하 양 완전 신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저희가 잡을 첫 번째 보스는 꿩 reflected 이 맵을 요 클릭하면 은 이런식으로 매직맵이 나오는데 张책시 він 오 근데 나가가 조금 멀리 있다 제준이 그렇게까지 가야지, 근데 가야 돼 가야지 자아...아! 왜 때려? 어ㅎ가자 이쪽, 이쪽이에요? 무서운 애들 많아 여기 자 일단은 이쪽으로 쭉쭉 가도록 할게요 네에에 여기 구경도 하면서 가자 근데 하늘 되게 이쁘지? 황혼에서 하늘 완전 예뻐 별이 완전 많고 자 여러분 여기입니다 이제 가까이 가면은 뱀이 나올거에요 우와 일단 여기 쫄코 들어가볼게 어! 나가 생겼따, 생겼따 오오! 나왔다나왔다 보이지? 쟤 좀 쎄 여기 나 램조 포인트 해야겠다 여기 밖에서 다 램조 포인트 해 오오오오 얘는 머리를 쳐야돼 머리 머리 아아 아파 오 근데 나 왜케 쎄지 지금? 야 우리 좀 쎈데? 오오 얘 나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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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나갔네 오오오오 나가 나갔네 나가야 어 나가 다 뿌신다 나가 나갔니? 나가들어와 나가들어와 나가빨라 나가나가나가 와오오 예쓰 오 얘 은근히 원래 쎈데? 역시 세명이서 덤비니까 쉽네요 그래서 나가를 죽이면 이런게 나와 어디? 나가의 트로피 머리가 이렇게 나와 진짜 이쁘지 이거 뭐야 여기 그래서 나가의 터인데 여기가 원래 나가는데 생각보다 약한데? 그러게 나가 나가터 여기 나가 집인데 저쪽 왜 불타고 있냐? 대자연 지금 불탐 이런식으로 지금 첫번째 보스를 깼구요 차차 보스들을 깨볼 예정이에요 나가를 한마디 더 잡을까? 그래 그래 나가를 한마디 더 잡을까? 아님 예티? 제 예티인가? 아 예티 예티 쟤 아닌거 같애 나가라 한마디 더 잡자 이쪽으로 쭉 가면 돼 뛸 수 있지? 어 괜찮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케이 나가집 찾아 여기 냄새 포인트 할까? 난 저쪽에 해놓을테니까 오 가까이 가면 또 생겼죠 가자 덤벼라 나가 덤벼라 나가 나갈준비 해라 아오 아오 와우 오 나가 완전 쎄 이야 후야 아 별로 생각보단 안쎈데 이야 좋아 와우 닭이 나왔어 어? 뭐야 나가가 죽고 닭이 나왔네 너도 죽어라 나가를 죽이면 닭이 자 이 나가 나가 죽은걸로 이제 나가 스케일을 만들 수 있다고 하던데 아니 그 나가 그 가벗같은거 이거 할 수있나? 이렇게 오 된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댐 댐? 보여? 오 오오 맞다 나 근데 왜 스티브야? 이거 대박이다 여보 보상이야 보상 우와 대박 나이스 비닐 비닐이래 비늘 몇개 있어? 나 비늘 8개 8개? 그럼 오빠도 만들어 나는 그럼 가벗을 만들어 대박 나이스 나가파밍 꾸디구요 어 지금 벌써 많이 죽였네 나 봐봐 어디? 넌 없니? 민주야? 나는 없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같이 입어봐 멋있게 세트로 예에에에에 예에에에에에 이거는 나눠입자 여기 그래 짜란 자 여러분 오늘 황운의 숲 어떻게 무사히 오고 나가 머리까지 잘 얻었네요 그래도 못올줄 알았는데 순간 포탈이 안열려서 그래도 어떻게 잘 해가지고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보스들 잡아볼 수 있으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구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죠 그럼 이만 ض가락 두드